프레임스케이브 토먼트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빨리 갑시다 자 여기에서 끝을 맺었었군요 진짜 여기서 끝을 맺은거 맞어? 맞군 갑시다 제 옛날 영상을 보면서 대충 감을 잡았어요 세미가 주저소로 가라 그랬었는데 그 큰 문으로 넘어가는 거였더라구요 그... 복사님처럼 생긴 녀석 이 녀석한테 가서 저를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700원밖에 없네? 문신을 좀 사야될 것 같은데 살 수가 없네? 마귀 구했죠 빨리 가자 쟤네 왜 저기서 운동하는거야? 망치지가 않으면서 빨리 갑시다 갓즈맨홀 갤도야 너가 들여보내주는거냐 근데? 이건가? 심벌이 세기 전 징표를... 이건가 보다 받았습니다 면세 번개 폭풍 두루마리 이거 사야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 돈 없진 가자! 책까지 한번 팔았는데 돈이 없네 나 징표 있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아이고 징표 있어요 갑시다 여긴 가보군요 너가 너냐? 내 가슴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군요 제 이름은 켈레라입니다 동료는 그대와 이 기계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녀는 당신을 바라본 후 다콘을 바라본다 질문이 있소 그레이스를 흡기 뻔다 아 마법에 대해 미뤄볼 때 바텨주가 발주한 프로젝트 같다 그녀가 한 말이 맞소? 켈레라? 내 질문을 해답해 주시오 이 장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 주시오 좋소 어떤 용도가 있어 흥미롭곤 다른 질문에 해답해 주세요 너는 왜 얘는 왜 경의를 표하는 거야 사람 중 한 명이야 음... 교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모든 저스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야 아, 나 물을 안 떠왔네 나 이걸로 진행하는 거 아니야? 하... 줬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오 용도가 있는 것이오 저기요 나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었어? 무기장애 좀 보자 여기서 떠들고 밖으로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용도는 대체 뭔데? 얼마 더 있어야 완성되는 거야? 십 년 더 걸릴 거야 봉인되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구만 물어볼 게 있어 뭐라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야 당신의 보스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어 지금은 됐네 필요 없네 다른 NPC가 없죠? 쟤랑 대화해서 뭐 푸는 게 맞나 본데 그럼? 집게 망친 엉마 얘가 맞아 그럼 이 장치가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마법에 화염을 내뿜어 마법에 화염을 내뿜어 엉마 강업기가 될 수 있어 음.. 단순한 파기병기가 아니야 마음대성이 100%여도 화염대성 100% 그레이스가 100% 아닌가? 쟤도 맞으면 죽나봅니다 음.. 얘기할 수가 없어 제약을 받고 있어 뭔 소리야? 그녀는 마족이 이곳에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할 수가 없다 어.. 계약에 의해 구속받고 있다 바테주가 발주한 프로젝트일 것이다 감독은 나이 돌아서 그레이스에 대한 불편심사를 바라보며 일을 간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 그러면은 지금 그레이스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네 잠깐만요 물 좀 떠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레이스를 빼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어차피 파티로 일단 내보내고 그럼 아 이것 좀 느낌이 쎄한데요? 가자 그레이스 나가 있을래? 그레이스 예스 아 너 은신 같은 거라도 시켜주면 좋을텐데 아 잠깐만 나 은신 마법을 써주면 되잖아 아 근데 그런 걸로 호환이 될까 이걸로? 아 근데 이게 아닌데 뭐였지? 은신에.. 아 나 아직 안 배웠지? 잠깐만요 그레이스 요 녀석 귀찮은 녀석 그레이스 잠깐 잠깐 나가 있을래? 어 너 안나가지냐? 네 잠깐 죽일까? 야 잠깐 죽어봐 저기요 누가 발주한거야 당신에게 바태주에 대한 어느정도 외교관 면책 특권을 부여할 것이요 바태주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거 그레이스 있어도 딱히 상관없네 가자 나가자 난 나가 봅시다 내가 전 영상을 보니까 여기서 뭘 한 다음에 사실 좀 대충 봤거든요? 일로 왔어 일로 일로 여기서 여는 거 아닐까? 이게 열쇠인 거 아닐까? 이게 장치인 것 같다 목적은 알 수가 없다 아 아닌데 여기서 뭘 하고 가는 건가봐 근데 바태주를 내가 죽였잖아 여기 있던 거를 렛니야 너 뒤지고 싶은 건가 진짜 얘? 야 너 그냥 죽어라 열받는다 이 새끼가 말로 하면은 그냥 적당히 대답할 것이지 말이야 오리사이씨 잠깐만 존나세다 죽여 검벙죽이 말이야 범벙죽이 말이야 자노네 펀치 대거 어디니 펀치 대거 어디있냐? 쟤 죽은 거 아니.. 아 안내 못 죽었네 니가 죽었어 하아아아 흠 어느게로 선녀냐? 2에서 8 행운타코 이 개 더 세네 이거 맞다 양손에 하나씩 못 지냐? 수준 이건 팔자 그럼 상점 봐 상점 가 가서 번개 마구까지 배워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누가 썼냐도 안 달려있어 무기 상관한테 가 너도 너도 안 사냐? 아이씨 소전 돈은 잘 된다 야 아홉 상인 승림한테 가서 팔았어야 됐어 나는 승림이 짱이야 안 사 안 사 얘네들 독한 놈들 냉기저 원추는 내 생각에 평생 쓸 일 없을 것 같고 그림자 장막 한번 해줄까? 어차피 돈이 조금 남으니까 아이템을 가진 자 여유지 identific 가자 나가자 춥 쭉 가 쭉쭉 가 흫w 크으아 어우야 들어가 들어가 마법이 배우는 걸 실패하는 걸 한 번을 못 본다 내가 그렇지. 됐어. 됐어. 난 떠나겠네. 나를 대체 어떻게 보내주겠다는 주저소에서. 이거를 어떻게 마력이 발산되고 있다. 경위 표하는 이유도 알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인본물질 시간을 안정시킬 수가 있다. 다른 구체로 이동할 때 휴진기관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범인은 오직 사용자의 상상력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우리는 단순한 파기병기를 만드는 게 아니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10년이나 걸린다니. 난 어찌해야 하오. 어찌해야 하오. 별로 내용이 없어. 얘가 해주는 게. 일지도 하나 작성 안 돼있고. 여기 들어온 게 다야. 나 어떻게 깬거냐 전에는. 누가 알려줬나? 여기 상으로는. 어 이거 아니야? 자 이거 계속 읽어보자 끝까지. 너무 오래걸리고 있어 이게 제일 어울리는데 망가시체로부터 꺼내야 될 것이다 여기서 대화를 하기 전에 뭘 했어야 됐나? 어찌됐건 저 레벨한테 갈라면은 얘네들의 도움 필요할 것 같고 강력한 마법이 담긴 프로젝트라고 하죠 아니 휴식이 필요하다고 자 잔 거 맞니? 앉았잖아 뭐야 좋아 너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는 건가 저기서? 이거를 내가 보고 와서 또 보러 가야 되나? 레버들이다 만약 얘네를 죽이면 내가 진행이 안 된다고 뜨면은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한번 죽여보자 아니야 얘네를 죽여도 진행은 돼 얘를 죽이고 열쇠가 나오나 한번 보자 열쇠 안 나오고 그러면 아래쪽하고 한번 갈 수 있나? 갈 수 있잖아? 켤도가 도와준다더니 나는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내가 자살 마그네한테 가볼까?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저기를 해서 뭔 대화를 한 다음에 내가 가는 그런 거 아니었나? 나한테 바태주가 어쭈어쭈어쭈 하는데 바태주를 어떻게 멀어서 찾아줘? 너무 쉽게 저 따위로 설명해 두면 어떻게 다 지져야 되잖아 내가 빨리빨리 좀 헐라니까 말이야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요 심지어 여기도 안 써놨어 너라도 이거 해야 되나? 내 피랑 약병을 주석을 하고? 맑아지도 않은 게임이네 쟤 뭔데 저렇게 보호받고 있냐? 경비병까지 있고 쟤 뭔데 저렇게 보호받고 있냐? 쟤 뭔데 저렇게 보호받고 있냐? 꿈을 부여한다 반전의 반전이고 이거 아냐? 당신은 아직도 이 돌을 가지고 있어 아니 이걸 그냥 가져가 청록색 병에 다 먹으라는 게 뭔 개소리야 청록색 병이 어딨는데? 이 게임 막 여러 퀘스트 깨게 해서 그 과정에서 얻게 하는데 설마 퀘스트 다 깨고 와야 되나? 나는 그렇게 깨가면서 찾으려면 너무 많이 깨야 돼 지금 너무 서브캐 안 하고 막 달려와서 원래는 여기 오는 게 한 60화 분량이거든요? 지금 방금 5화인가 6화 아닌가요? 다 스킵하고 왔더니 미친 듯이 스킵하고 왔더니 그렇게 받으면 안 돼 나한테 은행에 한번 가볼까? 창고 창고? 인쇄소 창고 한번 가보자 나는 12 면천 했으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꼭 거길 다 돌아가야 되니? 꼭 거길 다 돌아가야 되니? 어 1123개 또 질문에 대답해 주시오 그러하리라 잠깐만요 넌 누구냐? 코넬이야 뭐하는데 야 잘 설명 안 해줘 어우 잘 설명 안 해줘 너가 뭐 줄 거 없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빈 공간이 없어 음 그러하리라 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 인쇄소로 한번 가보자 분명 어딘가에서 뭘 해서 저러 들어가는 거였는데 어떻게 내가 순간이동 시킨 거야? 귀여워 비밀이야 질문할 것이 좀 있어 음 당신은 어떤 것들을 인쇄하는 거야 아 아 아니야 어 잠갔어 아예 미친놈이 야 여러분 아이씨 다신 보지 말자 그래 다음에 눈에 띄기만 해봐 죽어 비장의 수단을 써야겠다 이거 근데 내 영상인데 내 채널에서 검색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나 이거 찬누라 고생했어요 옛날, 옛날 영상 없는 줄 알았어 안 나와서 설마 내 과거 발자취를 찾아다니게 될 줄이야 아이씨 벌써 근데 내가 60화 정도에서 이거를 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아이씨 아냐아냐 59화였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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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화였어 59화였어 이거를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되지? 아냐 58화였어 이씨 어... 어... 내가 가입하는 그... 추리퀘스트를 하고 하고 그 주조소로 간 다음에 그 주조소로 간 다음에 어... 나 그럼 뭐... 뭐 한거냐 나는 어... 나 여기서도 헤맸었어 그리고 여기서 다른... 주... 그... 예를들이랑 얘기하다가 어... 어... 이때도 그냥 나갔는데 그러... 그러다가 어... 나 이때 능력치가 잠깐만요 예전화 이때쯤에 그때 힘 22 힘 케어였네 건강 높고 레벨 9였네 그때 그리고 나가서 그냥 됐네 잠깐... 저거 어떻게 한거야? 어... 나 어떻게 들어갔냐 전에? 야 그냥 들어갔는데? 잠깐만 그때 대화 허탕치고 일로와서 어... 이거 좀 누르고 들어갔는데 나 어떻게 들어간거야? 내 열쇠가 될만한 걸 갖고 있었나봐 어떻게 들어간거야? 어? 씨... 뭐지? 그냥 여기 오니까 들어갔어 문이 열리면서 어... 그럼 저기는 관계가 없는건가? 아 뭐 게임이 이러냐? 저 퀘스트 저 퀘스트로 가서 공회당 간 다음에 공회당에서 이리로 온건데 공회당에서 12육면체를 먹은 다음에 변호사한테 갔다가 그 마객으로 가서 갓즈맨한테 가서 내가 갖고 있던거 이거 받은건데 그럼 나 사실상 이걸 받은거네 전위문을 그럼 공회당에서 뭐 하나를 또 받아야되나? 이건 뭐야 그럼 누가 누가 어떻게 쓰는거야 대체 어찌된것인가 설마 여기서 뭔가를 받고 갔어야 되는건가? 아 말도 안되는데 야 이거를 깨본 사람들 이렇게 헤매게 한다고? 3차원에 결합 강의 한 번 들어가자 length 아 이거 한번 들어볼까? 어느건지 눈치 못보야데 이거를 이거겠지 뭐 둘 중 하나겠지 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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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 맥스 너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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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쌍 얘네 강의가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반복인 줄 알았어 너무 많이 나와서 질문할 것이 있어 청혼자는 왜 기억을 잃은 거여 내가 원하오 그들은 기억을 잃은 거여 나도 뭔 내용인지 모르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계속 우겨보죠 흠 흠 흠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난 걸 증명할 수 있어 흠 수술을 죽인 후 다시 일어난다 그를 죽이는 신용을 안다 아 차원들 중 하나 물어볼 수 있네요 어 어비스 음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베이터 수술을 모르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어 어 아 얘 놀려줄라고 넌 이벤트냐 그냐? 너무 헬인데 지금? 어우씨 방법이 없어 어떻게 들어갔던.. 나 어떻게 깼던거야 이거 대체 어떻게 깼던거냐 대체 나는 정체가 무엇이냐 어 이리로 갈 수 있나 근데? 다 와봐 어 다 들어가지네? 아 다 들어가지는데 안 들어갔던거였어 나? 아 뭐 느낌이 안좋다 어 실패했다 간다다 여기 먼저가 여기 먼저가 왜 안가냐? 아 손수건이 뭐저게 직사각형이야 어 성공했다 열어봐 열어봐 백원 아이템이 참 잘나오는군요 야 왜 문 열어? 그렇지 충족되지 못한 욕망 아 비켜봐 아 이 게임 진짜 개쓰레기야 진짜 낑겨서 못 지나가는 것 봐 욕망 안녕하시오 마법주문을 원하오 마법주문을 원하오 나는 그것들을 원하오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어떻게 하는지 묘사한다 빨리 원하는게 없나 한번더 한번더 아야 간단아 쌍롬의 것들 하아 하아 여자 유령 했지 속삭이는 그림자는 그림자 설명이고 몸에 감춘거 얻었고 음 이것도 별거 아닌거 같고 콱콱콱 공회당에서의 살인 감각체험실로 갔다 곧 곧 곧 감각체험실 한번 갔다올까 이렇게 민기적되면 안돼 빨리 깨야돼 바로 깨려고 켰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일반인용으로 한번 가보자 일반인용으로 한번 가보자 그냥 감각.. 감각체험실인데? 아씨 이거 다 눌러봐야돼? 아 미쳤는데 진짜? 그쵸? 잠깐만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는건 대체 무슨경우야 센세이티야 그냥 가이드 센세이티야 그냥 센세이티야 그냥 가이드 오렌지색이요 이거냐? 그쵸? 아 그래서 가자 아 개짜짓나네 진짜 게임 아 아 그냥 쑥쑥 진행하면서 좀 매끄럽고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무게잡고 숨겨놔 극혐이야 진짜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소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오늘 어디서 켰지? 이거 오늘 어디서 켰지? 여기서 다 저장돼있네? 야 대체 어떻게 갔냐 나 진짜 진심으로다가 방법이 없는데 방문기록 내 58화 영상 58화에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간거야 나 다 읽으면서 했나봐 예전에 저 많은거를 58화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정신나간 이해도로 그냥 한번에 갔나봐 와 말도 안 돼 내 생각에 여기서 대화한거랑은 관계가 없어 그 주저소에서 대화한거랑은 아니면은 장인한테 물어봐야 되나 내가? 갖다 가봐 쭉쭉 가봐 아니 프로젝트에 대한건 못들었고 그냥 가면 열렸어 올라가 봐 이거 두 번 찍어본 다음에 이럴가면 열렸단 말이지? 왜 열린거야?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거 같은데 같은 면에서는 열쇠를 못 구했고 내가 아아 이거 나는 저기 가서 저기 주저소 들어가서 얘기한 다음에 나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여 끝에 한번 보고 내가 뭘로 쳤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오우 오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들은 다음에 다시 대화를 걸어야 되나 그게 맞는 건가? 잠깐만요 아이씨 어딨어 갓즈맨에서 아 근데 뭔가 이상한데? 내가 여기에 들어갔다가 진행을 하거든요? 영상을 보면은 어떤 용도 쓰이는지 모른대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냐 미친 새끼들 이거 질문 여섯 개씩 있는 것 봐 진짜 개 역겨워 일반 NPC한테 와 말도 안 돼 사람이 만든 게임이냐? 질문 너무 많아 58화 이전 화를 봐야되나 그럼? 58화 이전 화를 봐야되나 그럼? 이걸 내가 찾고 자빠졌다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이거를 57화에서는 꼼재조기를 하네 내가 57화에서 꼼재조기를 하네 혹시 꼼재조기가 꼼재조기인가? 메인이? 그럼 나 꼼재조기를 어떻게 만들지? 아 아 아 나는 저기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가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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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기 들어가는데? 아 아 얘가 맞나보다 얘한테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야돼 저기 들어가야돼 켤도한테 얘기해서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저기가 맞나보다 저기에 꼼재조기를 하고 그걸로 메인진행을 하나본데 꼼재조기를 통해서 꼼재조기가 뭔가 미심쩍다 했는데 나한테 뭐 줄거 있다고 그러는거 보고 저거는 지금은 관계가 없나보다 아 이 새끼 안 알려주는데? 야 아 아 네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안해줘 우선 얘한테 대화하고 갔단 말이지 너 그냥 뒤질래? 응 너 그냥 뒤질래? 야 여기서 안갖고 있냐 너희들? 끝내줘 끝내줘 야 여기서 안갖고 있냐 너희들? 끝내줘 잠깐만 저거 어떻게 들어가냐 저기? 이해가 안되는데? 아이템으로 열고 들어간거 같은데? 제 틸다한테 얘기한건 용광로 사용법이고 난 저기를 들어가서 어떡해 어떻게 들어간거지 근데? 왜? 와 유튜브 로딩 겁나 느리다 꿈재족이 소리를 듣고 나한테 저기를 보내줄만한 고위 간부 선택지가 없는데 나를 저기 보내줄만한 선택지가 켈도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근데 켈도가 나는 데이어를 안해줘 아 선택지가 없어 나한테 저기 보내달라는 그거를 해줘야되는데 이상한 새끼네 저거 나 옛날이 더 빨리 진행했던거 같아 오히려 쑥쑥쑥하고 들어가버리네? 어떻게 들어갔냐나? 나 모르겠는데? 너는 왜 대사가 또 아직까지도 그 대사야 이 멍청아 아 근데 다 죽이고 어떻게 못들어가나? 뭐 다 죽여도 못들어갈거 같아서 더 열받아 틸돈이 이 켈도가 알려줘야될텐데? 켈도가 안알려주고 얘는 얘는 의뢰한 놈이 알려주질않아 잠깐만 내가 저기 사무실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되는거지? 정확히? 꿈재조기 자체인가 저 들어가는거 자체가? 저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꿈재조기가 활성화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나는 무언가 다른걸 해야되네 저 꿈재조기 관련된거를 아니 난 저번에 왔을때 한번에 꿈재조기를 했어 그니까 뭔가 파츠 하나가 없는거네 그냥 나 죽이면 되는거 아냐 그러면은? 아니 난 저번에 왔을때 한번에 꿈재조기를 했어 끄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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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이면 되는거 아냐 너? 그럼 그냥 어 아닌데? 야 다 죽여 그냥 다 죽여 누구도 살아남을수 없다 다 죽여 다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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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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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죽이면 누군가 한 놈은 자동 회복하는 거 풀리는 것 봐 나와라 나와 나와라 쟤도 죽여 야 쟤도 죽여 밸런스 밸런스 인어 아니 씨 야 아니 뭐 열쇠 가진 놈이 한 놈이 없는데 어떻게 이 게임이 활성화되는 거야 넌 왜 자꾸 껴 있는 거니 도적인 주제에 아니 열쇠를 가진 NPC가 하나도 없는데? 제조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조기가 안 끝나는 거 보면은 내 생각에는 쟤는 답이 아니야 죽여보니까 알겠네 쟤도 아니고 히카드가 될 NPC를 죽여봐야 돼 저거를 볼라면 내가 보니까 공화당에 공회당이 있거나 야 근데 켈로가 아닌 건 나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갓쯤에는 내가 죽여서 뭐 진행 안되고 그런 건 없는 거 같으니까 얘는 여 공회당을 좀 죽여보자 공회당 죽여보면 알겠지 뭐 네? 잠깐만 잠깐만 공회당인 거 같은데? 공회당에서 쫓겨나는데? 근데 이거 게임 오버가 아니라 그냥 쫓겨나버리네? 아 어떡하냐? 감각실에 가서 한번 대화를 걸어봐야되나? 아 너무 너무 개떡같이 되는데 게임이? 때려보자 때려보자 얘 아니야 여길 수도 있겠다 아 나와봐 내가 떠났다 레벨 내가 돌아왔어 내가 다시 왔어 질문할게 많아 난 어떡해 열쇠가 뭐야 열쇠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게 공회당엔 그러한 자들이 많지 그 중 한 명만 자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구워 삶아서 말문을 열게 하면 돼 말하는 문은 어느 거야? 자네는 그걸 지니고 있고 문을 갖고 있어 영리하네 열쇠만 있으면 돼 문은 내가 갖고 있는 차원문이고 어 열쇠는 여기에 있는 누군가다 그럼 여기서 이름 있는 애 중에 안 죽는 애 일단은 그 녀석인데 일단은 그 녀석인데 일단은 그 녀석인데 공회당해서 안 죽는 녀석 하나씩 패 보자 이름 없는 머리 없는 얘 너너너너머리 야 죽여보면 알겠지 근데 얘 얘가 여기서 이제 안 죽어버리면은 날 쫓아내버리면은 상현해 버리면은 나 아니었고 크흫 일루 와봐 일루와봐 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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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졸미 아니고 죽이는 게 더 빠르다니 세상에 이 사기꾼 한 번 말 걸어 보자 죽여보면 알겠지 저거를 다 듣고 할 순 없고 이게 아니야 교수계통 애들이 아닌가? 마법사우스 선생 없었고 일단 공회당이 있다고 했으니까 새차오는 줄 알았어 이 새끼 얘 아니야 졸나 양아치 졸네 근데 얘도 아니고 대화를 했으니까 아닌 느낌이고 딱 도둑도 모를 것 같애 도둑 뭐 있는진 모르겠는데 여기 아니고 들어가자 아 아무래도 입고에 있는 갠데 사무원 아닐테고 센세이트고 얘 얘 얘랑 얘랑 있고 있는 애 둘 중 하나인데 안 죽는 놈으로 치면은 야 아니야 야 쟤야 너가 함각관으로 가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걸 막아 놓을 수도 있는데 세차오는 결합이 제일 어울리는데 강의 내용만 보면은 과자 하는 기분이다 더럽게 재미없다 진짜 전투도 별로 없고 게임이 이랬어 맞아 이래도 내가 처음에 D&D 게임하고 이딴 게임이다 했나 했는데 역시 이 게임이 문제였던 거였어 들어 와 진짜 대사 길다 이게 다 아닌데 강의가 아닌가? 쟤도 죽잖아 아 진짜 얜가 그러면은 설마? 근데 얘는 말빨에서 밀렸잖아 넥터한테 메리맨 이런 애들은 죽였으니까 아닐 거고 쟤도 아니야 로라이드 하아 일반의 관에는 NPC 없었고요 쓸만한 거 감각 체험실 밖에 없는데 아 감각 체험실이 뭐 또 있나? 더보기가 있네 아 없네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컬 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아 초콜렛 갖다주면 되겠다 갖다주겠네 기다리시게 아마 쟤 죽이고 감각 이거 하면은 왠지 알려줄 것 같은데 하지만 초콜렛을 사오죠 일단 와 나 어떻게 했냐 저거 저거 다 읽으면서 한거야 설마? 와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어떻게 했냐 나 진짜 리얼로다가 믿을 수가 없네 얼마나 했어 방송 지금 한시간을 했어? 헤매는데? 초콜렛 내나봐 초콜렛 초콜렛 빨리 깨자 와 진짜 한거 없이 한시간 보냈네? 참 좋네 어이없네 아 어어 야 감각 감각지로 보내줘 나 왔네 초콜렛 갖고 왔어 질문할게 좀 있는데 얘기좀 해줘 그니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내 가고에 대해 뭔가 알고있나? 난 그니를 찾아야만 해 흠으으음 어떻게 가? 어 무지하게 죽는 건 그래서 잔인물이 존재해 아 그래? 매음굴에 가야 돼? 어둠을 휴대위해 저 책을 완벽했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Early 물어봐야 되는 거야? 와 나 이것도 귀찮아서 안 했는데 옛날에 다 했거든요 이거 여자들을 물어보는 거? 그때는 왜 자연스럽게 됐나 보다 그러면은 얘네랑 친해서 하... 전문하는... 프리스트 기술... 난 떠났어 일단은 우리 그레이스한테 물어보죠 내 마법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어? 음... 무슨 뜻이야? 나는 마법의 노지가 아니야 성실적 기술을 못 알려준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누군가가 뭐라고 했어? 케사이 세레스한테 가 나 기억났어 이렇게 진행하는 거 맞았나봐 와... 진짜 나중에 얘기하자 이거 내가 어떻게 입증에 죽이면 되냐? 그래 내가 어떻게 입증에 죽이면 되냐? 아니야 왜? 왜? 진행이랑 관계없는데 진행 막혀도 딱히 상관없나본데 그럼 얘꺼를 어떻게 입증하지? 어떤 일을 하오? 난 꿈을 꾸지 않소 학생이야 아 이거 어떻게 아냐? 얘가 맞다는거 아냐 아 잠깐만 씨여 저게 바로 업데이트 제 책상 업데이트 제 책상 저걸 왜 이렇게 자꾸 업데이트해 주니 일단 내니한테 가보자 아니 뭐 지금 굳이 저거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내니가 어딨냐 에코방이고 이쪽에 있는게 내니였나? 쥬리엘 랜니 어디갔냐? 아씨 안참을 짜증나 아 진짜 뭐이 NPC 돌아다녔는데 이거 아 여기 있구나 쥬리엘에게 물어보라고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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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엘에게 물어보라고 쥬리엘이 알려줌 느낌 안 좋은데 으음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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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레벨의 딸이야? 그냥 소문을 뿐이야. 아 이게 빡침 어떻게 해 이거를? 아 레벨리한테 물어보자 레벨리가 알겠지? 지 딸, 지 딸 구분할 거 아니야. 와 이걸 한 시간 동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화만 하는 짓을? 와 이건 진짜 게임이 아니다. 야. 질문 있어. 야 니 딸. 아 씨. 진짜 개쓰러이 게임 이자. 나 쟤 피로 여는 거 아니야? 케사이 피로? 어 가자. 케사이 죽이고 피로 열자. 케사이 피가 묻은 게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의심. 의심이가. 케사이 뒤졌다 너는. 와 나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갔냐. 이거 20분이 자르면 세 편이잖아. 한 시간 동안 헤맨 거잖아. 혹시 모른 기회를 주겠어. 소무치게 해 봐. 그리고 저는 칠로 이자. 흩흩흩. 몇 개씩 다 죽이고. 그냥 먹으면 하는 건 없잖아. 아. x3 하.. 죽기작해 사이. 의절 수가 없다. 헉. 알지. 그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 내 얘기 들어봐. 하... 내가 소문이 들었대. I will hear you. There can't be a problem. Pleasure. Balance in all things. 좋아 좋아. I'm gone. 좋아. 이리 와봐. 미쳤나 이씨. I hear your words. Oh, yeah. Wow, so much. What? I will hear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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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not? I'm so scared. Don't touch me. Let's go. Alright. Alright. Ah, 잠깐만. I'm so scared. Balance in all things. There cannot be a problem. It's going to be a problem. Your reasons for your incessant clicking are not known to me. There cannot be a problem. There are no words. It's so good. It's good. Ok. It's a good one. I thought it was a nightmare. On the other hand. Let's go. 죄가 그는 죽이는 것도 예를 들어.. 또 죽이는 게 말이 될 겁니다.. 믿는것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 괜찮네.. 예에이 가자 지금까지 고마웠네 나는 이만 떠나겠네 가자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알 것 같은데 내용을 진행하는 방식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진행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숨 자고 옵시다 너무 번거롭게 만들었어 계속 진행하게 만들면 되는데 대화를 너무 넣어놨어 NPC들 하나하나를 미연심하냥 공략해야 돼 NPC 한명 한명을 미연심하냥 공략해서 내가 걔들의 호의를 받아서 같이 대화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극혐이죠 가자 돈 얼마 있어? 3,500원 좋아 얘가 매운 꿀 리더였는데 얘 제자를 내가 죽여버려 됐다 됐다 진짜 저 녀석이었어 스톱 물 좀 마셔야 돼 뭐야 이건 아 X 된 것 같은데 얘가 믿는다 안나 풍풍해 잘 붙여 그렇지 750 뭐 생각하면 나쁘지 않지 흐흑 흐흑 아씨 마법이 다 아 잘 쏜다 잘 쏘고 킥만 하고 드디어 들어왔다 진짜 평범하게 할게 못돼 평범하게 할게 못돼 나는 초콜렛을 그 할아버지한테 갖다줘서 매운 꿀에 있는 여자를 여자의 그 피로 들어오는 상상도 못한 빌드였어 다 꺼져 다 꺼져 때려 아 가자 여기 어딨냐 뭐야 정원 통하는 아치를 살펴본다 음 나무적이 긁어보자 아이 뭔데 나가는 길 아니냐 비밀 정원이야? 비밀 정원으로 숏콧이야? 왜? 일 잠깐 연구해보자 레벨 레벨? 레벨하니까 벌레라고 부르는 것 같다 레벨 컷? 어 구만 경험치 기다립시다 애가 날 만지려고 육신이지만 기억은 없지 이야기를 들려줘 크흡 대사를 다 안읽고 넘겼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한 겁니다 한 시간 동안 하지만 계속 넘기겠어 읽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흠 흠 내 동료들 무슨 얘기지 한때 노예였던 자들이지 말조심하게 레벨 그만 집어치우시오 레벨 티폴링 더 얘기할까? 왜 날 불사진으로 만든거야? 아우야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질문하시오 레벨 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소 이 일은 이제 그만 또 뭘 물어보고 싶은거야 그들은 내게 소중하오 그들은 내 맹우요 그녀는 레벨을 골똘히 보겠다 그레이스한테 난 그녀와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어 주옥머리 열정을 가진 티폴링 난 그녀와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어 아 주옥머리 열정을 가진 티폴링 나는 실언을 했어 각오를 해야돼 역겨운 마녀야 난 뒤졌다 아 나 벌레 뿌렸어야 되는데 병신 벌레 뿌려 지금 뿌려 벌레 뿌리고 묶어 눈물로 묶어 눈물로 완벽해 어 저항하는 것 봐라? 솔직히 지금 매직 미사일이 다 쎄다 솔직히 지금 매직 미사일이 다 쎄다 이거 니가 벌레 뿌리고 너가 설무사 야아 아 웃기지마아 아 진짜 개 어이없네 이렇게 죽는다고? 어? 세이브가 여기라고? 잠깐만 야 그래 아이고 놀라라 레벨 그냥 죽이자 넌 뒤져야돼 아니 엔두어 에ک 엥 어휴 딜 바뀌는 것 봐 야 웃기지마! 힐 해줘 얘! 이리 와 아무도 좋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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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레 뿌려 빨리 뿌려! 아 진짜 개술먹다 이 키 힐을 해줘 뭐해 너 자꾸 놀 거야? 힐 해주라고 얘 됐다 뭔가 잘못해 지금 힐 벌레 때가 좋긴 하네 이렇게 오면 어디 보자 계속해서 뿌려라 딜이 딜이 곧 답이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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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죽이면 안 돼? 아 정보를 캐내고 죽여야 되나봐 그럴 거면 싸우게 하지 말던가 이씨 알았어 야! 노가리 가자 안녕하세요 레벨 레베루 안녕 크흐흐흨 크흐흐흐흠 오우야 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내 피부에 대해 얘기해 줘봐 다 얘기해야 돼 미치게임이 이걸 듣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건데 내가 예를 하면 과거 따위는 잊고 살았을텐데 그냥 이 정도 피지컬인데 막 과거 따위 잊고 살아도 되잖아 말조심하시오 레벨 레벌! 말해줘... 서로 얽힌 과거에 대해 말해줘... 근데 둘 다 사랑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가봐 질문을 하시오 이 길을 가기로 정했소 얘들의 선택권은 없어 그냥 정했어 내가 정하면 가는거야 음... 얘! 동료들에 대한걸 니가 왜 물어봐? 그들은 내게 소중하오 그들은 내 맹우요 그것이 놀라운가? 그레이스는... 음... 난 그녀를 좋아하오 그녀에게 장점이 많소 그녀를 친구로 생각하오 난... 그 뭐야 얘 이름 뭐였죠? 안나와 사랑해봐야 할지도 모르오 안나는 탱커라고 지금 유일한 이곳에 오는건 쉽지 않았어 내게 다른 질문이 있소? 음... 인간의 본성은 바꾸... 아... 인간의 본성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 아... 내가 최선의 답이오 자 내게 거짓말을 필요 없소 레벨 어차피 선택지 하나면은 그냥 선택지가 일을 왜 써놓은거야 업데이티드 마이 저노를 좋아 저노를 업데이티드 했죠 내 질문에 답해주시오 왜 나를 불사신으로 만들었소 이러다가 싸움나고 나 지면은 다시 해야되잖아 급협니다 불건전한 의식결함이 있소 나는 불사신이오 의식에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오 나는 의식으로 불사신이 됐나봐요 아... 조... 조용하고 격렬한 죽음 그림자의 드리움 내가 어떻게 그림자들을 만들어내는거야 이러한 그림자들은 그림자들... 나오나봐 나 땜에 생겼대요 저게 애가 나를 완전히 회쳐가지고 시체한 짓으로 보내버렸죠 정확히는 안나가 보낸거지만 얘네가 나를 회쳤죠 파로돋도 죽이고 의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시오 다 눌렀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의식은 성공했단 말이네 나로부터 죽음을 불리했군 음... 당신 나로부터 죽음을 빼앗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해를 너무 많이 봤다 왜 못한다는 거야 내 죽음을 못 돌려준다는 거야 왜 못해 당... 안나 당신은 그를 사랑했어 안나 침묵해 그녀는 경악한 듯하다 음... 그게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가 히들링 당신에게 내 죽음이 없다면 그건 대체 어디에 있어 나도 모르네 대체 아는게 뭐니 당신은 당신 자신이 내 죽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 당신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을 알고 있소? 그러니까 알지 그게 누구요 어... 천사가 알고 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어 헤에에에엥 고맙다 나 다른 질문 있는데 말이야 아 그냥 불사시로 살면 안 돼? 당신은 왜 여기 갇힌 거야? 기부인을... 어... 레이드 오브 페인을 도우려고 했다가 거절 당했다 알겠어 음... 나 이제 안 궁금해 나 보내줄래? 어! 마법 좀 알려주라! 맞어! 마법에 대해 아느냐고? 아... 자네가 영어토록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많다 그거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난 기초를 배우는 학생이 불가하다 빨리 알려줘 눈을 감고 키를 기울인다 코... 계속 콧노래를 부른다 엄청난 힘일세 흠흠 차원들이 내게 굴복할 날도 멀지 않았어 내 힘은 더 커질 것이고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자네에게 아싸 나 이제 보내줘 저장해야돼 제발 실례하겠어 이 장소를 떠낼 방법 없느냐? 어떻게 떠나나? 위로 어느 쪽 구석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거야? 너 나갈 줄 아... 알면서 왜 못 나간 거야? 음... 아 떠날 이유가 없으니까? 난 작별 인사를 하겠어 나 떠날 건데? 아이씨 아이씨 당신을 만나러 올테니 이곳에 홀려 있을 필요 없어 진정해 나 너한테 지면 다시 대회사 처부 다 해야된다고 이런 짓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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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제발 세이브하게 해주세요 음... 죽었다 X됐다 진심 X됐다 I hear your words 제발 아 제발 그 데미지는 아닌 것 같애 친구들 아 제발 야 웃기지마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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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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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을 해 일단 레벨업을 해 레벨업을 해 주먹 올라갖고 뭐야 아 이거 안 되냐 이제? 레벨업 레벨 검 올라갖고 레벨업 레벨업 개턱같은 게임 지혜 몇이냐 영웅적인 지혜야 일단 힐을 해야되는데 너는 나 회복템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냐 일단 벌레를 걸어야되거든요 이미 나 이미 나 과학들 걸린거 아냐? 넌 알아서 힐하고 넌 나와봐 너가 지금 벌레 건거지 너가 벌레 걸고 넌 나와봐 얘 죽으면은 어차피 아 얘 죽질 않겠구나 지랄이 뭐해 이 일해줘 멍청한 놈아 자신한테 일해 아이씨 이거 써야되는데 지금 쓸 짬이 안난다 시 얘 왜이래? 이거 엄청 추운가봐 얼어붙었어 지금 아 완전히 아완전히 아웃됐구나 잠깐만 맞아도 안 깨어나? 못됐네요 벌레 뿌리고 아 이거는 너무 느려 이거 해 어우 보이지가 않냐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나 세이브 안되있다 아니다 그거 나 그거 아니다 나 세이브 안되있다 그만 나와라 살았어 살았어 이씨 저 새끼 죽여 범위까지 죽여 니가 다 먹어 아 쟤 땜에 세이브가 안되는데 왜 안때려 이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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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사용자의 주문책이 복사할 수가 있다 복사 머리카락 하나로 엮은 것이다 적절한거 자르면은 사용자 주변에 풀어지며 검은가시를 방파 방 아 아 됐고 관심없고 일단은 레벨업과 동시에 스킬들이 해방됐습니다 아 잠깐만 6레벨 이상이야? 잠깐만 나 뭐 어디서 해방된거야 배웠다며 가시 나 뭐 배웠다고 안했어? 가시 뭐 어 여깄네 여깄네 가문가시의 저주 대상한치 2레벨 주문이네 즉석이구요 즉석이구요 9미터 이내에 있는 목표를 선택한다 어 이게 한번 소환되는건가? 어 몰라 일단 너나 그리고 너도 배워 당근 배워야지 너도 어 가시 하나 그리고 딱 대 이건 뭐야 검은구채 사르빌 주문 뭐야 교장했고 검은구채 레벨의 손톱 유일부이 마도고 검 음 마력이 독추가 피해 속도 가능? 가능 개몽보다 좋다 아 아 식별 못하는데 아 야 주인공을 죽일까? 일단은 4레벨 주문이 풀렸습니다 무려 봅시다 어 이 주문은 3미터 반경 범위내 폭발하는 힘을 어 물결로 방출함으로써 아 그거네 강력 모든 자들에게 1에서 4 술자 레벨당 1포인트의 데미지를 쓰읍 최소 데미지가 그러면 그거네 지금 10레벨로 치면은 10포인트부터 시작한거네 최소 데미지가 11이네 그러면은 5 5 5 어 좋다 이거 좋은데 아 빼버려 어어 역시 클라스가 있다 이건가 탈출할래 주인공 죽이면 탈출할 수 있는거 아냐? 여긴 어디냐 입구 있다 입구 있다 입구 고고 고고 얘들아 빨리 와라 에이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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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있어 넌 죽어도 돼 아니 죽으란 말은 아니고 무시할 수 있다는거지 가자 나가자 아이 웃기지마 아니 이런 쌩? 어 뭐야 어 탈출 어 레벨 레벨 죽었구요 무지 저거는 무죠? 타락한 오메가몬인가요? 저거는 죽은 왕들은 우리 둘과의 문을 닫으며 우리 둘 다 어라이자 크론 슈슈슈 아아이 아아이 아아 잔 아아이 아아이 아아 애벌레 학살 각이다 나 혈압정 먹어야지 그만떠들고 나 좀 보내주면 안될까? 자막이라도 주던가 이씨 공식변역 땡 게임치고 자막도 안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대사 그렇게 나한테 소설책을 몇번씩 읽게 해놓고 여기서 이 게임으로 어이구 싸우네요 어 뭐야 저거 GPS좀 봐 35데미지 계속 맞아 엄청 높아 맞아 50데미지 어 4개 둘다 크베이 구체 초월자 어 그거다 아닌가? 어 그거 맞네 내가 쓰는거 어 옛날에 마법을 아예 안써서 몰랐는데 나 다콘으로도 안썼거든요 상대도 안되죠? 자식 크흠 탈출 여기가 어딘가 모르는곳에 왔죠 지금 까스도입니다 까스도 여관이다 여관 저기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요 여기야? 까스도우 바스 한숨 자자나 좀 마키지와 대화하고 뭐 캐스트를 깨라 어 죽어 그러면 날 죽이면 재워주겠대 죽어 그럼 돌았나 이씨 내꺼 이제 내꺼 이제 나 내가 잔다 여기서 꼬으면 다 나와 여기 내가 주인이야 여기 이제 죽이라 그럼 못 죽일 줄 알았나 윈드캠 밴드 내꺼야 어디야 어디서 자 진짜 어디서 자냐 근데 잠좀 자 잠좀 자 무슨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여기 수장이라니까 이 미치 쓰레기게임아 아 나 진짜 자야되는데 식별해야되는데 누날 아휴 아 못자게 생겼네 진짜로 아휴 아 잠깐만 세이브 이따위로 했냐? 쟨 영원히 죽는거야 그럼? 뭐 좋아 아 누날 나 가져야돼 이거 마법사 누날일거 아냐 누날이 전사 누날 밖에 안팔았거든요 애벌레 애벌레 잡아야되는데 이상한데 끌려 림 림 대장장애 여긴 대장장애가 안팔지않아 상인이 팔지않나? 이 게임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별로 없다 맵은 준수한데 안가지고 와봐 림 재워줄래? 어허 흡혈너클 데미지는 별로네요 자기에게 너클 지금 갖고있는게 훨씬 세네 어 화살도 쓰냐? 활이 없는데 어떻게 화살을 써? 석궁룡도 있어 완료 나 좀 재워줄 생각 없냐 근데? 없겠지? 뭐해 이거 왜이래 아 나 잠만 잘 수 있으면 진짜 다 죽이고 다닐텐데 어떻게 나가냐 여기서 날 자꾸 이상한데 집어넣어 잠깐만요 음 10시에 한번 끊으면 되겠구나 역병 때문에 봉쇄한 상황이야 아 그래? 책임자를 만나고 싶어 내보내주면 안되냐? 잠이나 재워줘 그럼 나 여간 죽이 괜히 죽였나봐 잠을 재워줄거 같은 분위기가 아니야 아 내가 쟤 죽이면 잘 수 있다며? 죽였는데 왜 안 재워주는거야 어? 마케즈 당신을 복개소 디바를 찾는 데 필요한 열쇠를 주겠다 디바를 찾는 데 필요한 열쇠를 주겠다 근데 나 이미 죽였어 주인 할 필요 없어 저거 안녕하시오 물어볼 곳이 있어 몇 가지 있는데 어 싫으면 됐고 안녕히 계시오 나베트 나 잠좀 자자 나베트야 아 열쇠고 나발이고 필요없고 야 마누라 유언 여기서 버리고 가 로봇아 로봇아 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오 환생이 몇 번이나 가능한 것인가 나는 커스트에 디바를 찾고 있어 사실 화가 난 것 같소 남편에게 깜짝 놀라요 남편에게 깜짝 놀라요 음 누가 여기 실력자냐 어 기스라이저 위저드야? 어 그래? 됐고 사실 들여보내줘 아무데나 아 흐흠 식량고다 아유 가자 아우 이렇게 입침을 해야 되니까 내가 편집점을 잡을 수가 없어 어 어 내부로 갈 수 있네? 내부에 잘 잘 데 있겠지? 가자 어 잠깐만 뭐가 이러냐? 맵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언제 다 담아해 précis었냐? 나 좀 채워줘 어디었냐? 행정부 아 진짜 안 보이는데 못 간다는 너무 귀찮아 뭐 한대니 여기는 다코나 이리 가라고 다코나 아 다코나 이씨 뒤져 진짜 개빡쳐 카케리로 통하는 분 야 나 좀 재워줘 당신은 누구요 잃어버린걸 찾고 있어 난 내 죽음을 잃어버렸어 미친놈인 줄 알고 대화 안 걸죠? 디바가 내 죽음의 비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오 디바가 내 죽음의 비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오 칠 중대사 어어 평가하고 있다 칠 중대사 얘들 초코보로 싸움 붙이는구만 초코초코초코보 뭐냐 창고냐 잠은 어디서 자라고 창고를 다 만들어 놓은 곳이냐 이게 뭔데 뭐 아무것도 없느냐 뭐냐 작은 집이냐 얘 죽이고 나 여기서 자면 안 돼? 한 세 명만 죽이면 되는데 개 개꿀인데 아이템 먹는 것도 귀찮아 맵을 뭐 이렇게 만들었어 맵을 탐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게 만들었어 잠을 못 자니까 자 그럼 행정실이나 가자 설마 직위야 하겠어? 레벨을 죽인 직후라서 좀 꿀리긴 하는데 강아지 강아지 야 이리 보내줘 꺼져요 어 이 새끼들 다 진짜 마법으로 그냥 다 어우샹 키리 안녕하시오 뭔 일이오 이곳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 어 창 쓰는 여자였네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나는 자신의 남편 죽길받은 여자 알고 있어 칼 파위도 아아 때가가 뭔데 어 로봇한테 가자 버타야 나 잠 언제 잘 수 있냐 대체 나 잠 언제 잘 수 있냐 대체 길바닥에서 자아 무슨식아 공주님이야? 아아 존나 짜증나네 오 어딜 꼭 들어가서 자야되요 귀찮아주셔야끼 로봇한테 어디 있었냐 이쪽에 있었나? 키리라는 창렬을 아시오 키리라는 창렬을 아시오 그건 많은 돈이 아니야 어 난 디바를 찾고 있어 그래? 행정부 건물 잠겨있는데 이씨 가서 물어보래 미친놈이 넌 네 남편 죽이고 같이 보내버리겠다 남편이랑 같은 관에 들어갈 줄 알아 올라가아 하아 걔 화나죠 야 이래달래 상장 가 나 500원 주는거야 그래서? 이미 받았나? 시장의 명령으로 통행이 일치 금지되었다 안지우스야 죽어라 그냥 널 죽이고 게임이 끝난다면은 중요한 mpc란 뜻 아사 천원 어이구 뭐야 겁나 비싸보이는 것도 있네 다 내 손에 걸리면 죽는거에요 서브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죽이면 되니까? 딱 돼 어디서야 방금 나한테 꺼지라 그런 놈 너가 꺼져 인생속에서 꺼져버려 천원 고맙다 겸치도 고맙고 다 덤벼 잠 못자도 다 이겨 저거 딱 돼 병이 형 불만 없지? 없습니다요 이리 와봐 여가 나 여기서 자야겠다 불만 있나? 허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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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가겠네 나 벌레 죽였어야 되는데 나 잠 좀 재워주면 안되냐 근데? 냉기의 원추 좀 비싸게 파네 얘는 쥐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뒤질라고 너는 이제 내 살해 살해 대상이야 고고 아이고 형 형 돼 아이고 아 창고구나 아이고 분필 다 모여 다 모여 다 못 열었어 쓸모없는 새끼 열어 겁나 잘 땀 미쳤어 와 개 잘 땀 지림 가자 잠겨있다고? 어 진짜 잠겨있네 전부 따시오 와아오오 따시오 아 아아 아아 힘으로 따시오 아 개못해 니가 이걸 기술로 못 따면은 뭐야 아직도 싸우냐? 나이는 먹을대로 먹어 놓고 말이야 내놔 딱 다 내놔 그냥 다 내꺼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게 다 내꺼야 병영 아씨 갈데가 없어 행정으로 가서 나 대화하라 그랬거든요 고음을 문을 대체 어떻게 잠그하나 내가 저런 먹고가 나오냐 죽는ズ일 명예가 한번 갔다 갈까? 주인공 아무리 봐도 마법사의 체력이 아닌데 경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거 아니야? 레벨 몇이니? 주인공 10인이네? 높네? 믿음이 좀 가는데 나 애벌레 좀 펼라 그랬는데 레벨 경치 많이 줬다고 애벌레 기회를 없애버렸어 나한테 이제는 몬스터가 아예 안 나와버려 대화만 주더만 개빡쳐 야 로봇아 어떻게 했냐? 당신과의 거래에 만족스러웠어 아니 좋을 거 없는 거 같소 자 어디 거래 좀 할까? 아 나 진짜 타슴 재워야돼 눈알 바꿔야돼 개같은 개같은 거 진짜 눈알 바꿔야돼 나 눈알 갈아끼고 무기도 팔고 해야되는데 감정에서 어이씨 많이 죽여서 없어 지금 지금부터 이름 있는데 난 캐스트 안 준다 그럼 죽인다 당신 누구요? 뭐라는 것이요? 당신 누구요? 뭐라는 것이요 죽어서 너는 네 여기서 뭐하냐? 나보다 쎄니까 안 건든다 썩은 바스와 자실리아 일부터 해결하시오 그래? 썩은 바스랑 자실리아 여긴 애들 맞냐? 나 지금 봐서 모르겠지? 아 자꾸 트리카 mpc로 보여 이름 있는 놈들 다 건드려보자 어 자실리아다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어 그들을 죽이세요 알았네 아주 간단한 일이지 아무리 잠을 못자서도 이 정도 찌꺼기들한테 죽을 수는 없지 너네 너도 죽을 것 같다 내 가요끼로 죽으면 미안 어 나도 죽었다 야 이 정도로 안 죽는 걸물들이네 이해했음 자실리아부터 간다 썩은 바스 어디찌개? 그래? 혹시 여관 안에 있나? 여관 안에 있으면 없는거야 몰라 몰라 여기 뭐 mpc 있냐? 뭐하냐 얘네? 헤에이 아 나 진짜 야 나 잠좀 재워 개가 늦고 잠만 자면 돼 야 여기 들어가 자자 부활하잖아 나 오 잘 수 있어 진짜 잘 수 있어 미쳤어 인정 개꿀 같겜 인정 진짜 잘 수 있네 치완의 반지 치완 반지 누가 먹을래 딱 돼 니가 먹어야겠다 주인공은 반지 같은 거 필요 없다 주인공은 반지 같은 거 필요 없다 카리스마 2 오 내성 올라가고 지혜가 떨어지는 지혜는 겁나 높아서 필요 없고요 바꿔 나가 다 덤벼 다 덤벼 상점 가가지고 한번 팔고 와야겠다 대장깔에서 팔아야겠지 우리는 잡상인이 진짜 좋네 스승님이 짱이야 그냥 다 사주고 나가자 자실리아 자실리아 각 MBC가 생각보다 그렇게 얼마 없네요 걸어다니는 건 진짜 드럽게 많은데 그냥 걸어만 다니는 놈들이야 왜 사는지 모르겠어 걷기 위해 사는 건가 도둑 Hong Kong 가만히 해 ne all che 딱돼 딱돼 금괴 금반지 좀 싸게 사는 것 같지만 특별히 팔아주겠네 내가 아쉬우니까 어차피 이제는 내 생각에는 부족할 게 없다 레벨이 곧 힘이야 이거 이거 언제 나와 이씨 어으으이씨 내 생각에 저 마녀 기술이 레벨 기술이 6레벨 마포트 셀 것 같다 야 내가 구해주겠어 빨리 와서 노가리 까시오 알았네 자 일단 너가 이걸 쏘시고요 좋아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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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뭐야 알았다 아 내가 완전히 그냥 붙어 싸워야겠다 아 이거 너무 혐인데 아 벌레만 붙여도 쟤 죽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보겠어 아 때리시오 은신어 듣기 필요없어 때려 때리냐 얘? 와 잠깐만 뭐 쓴 거야? 뭐야? 아 야 어떻게 살려 쟤를 으윽 광역기로 쓰면 진짜 한순간에 다 전멸시켜버릴 수 있는데 광역기 쓸 짬을 안줘 시치 내놓고 다니니까 그렇게 공격 당하는 거 아니야 멍청한 놈아 아 하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가 은신 되네 이 코앞에서 예스 치고 싶어요 와 겁나 쓰다 보내 줘 어이구 잘 싸운다 아 기술이 어떻게나 갈지 몰라서 함부로 쓸 수가 없네 그냥 기본으로 타겟팅 듣는 것만 써야되네 아 이런거 써서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고 싶은데 야 뭐야 왜 죽었어 쟤 아 뭐야 아 너무 불편해 아 개혈 받아 킹 받아 잠깐만 야 아 이새끼들 저거 저렇게 싸우면 내가 어떻게 해 형 쟤 가서 죽이는데? 아 정만 곤란해서 죽이는 기술이 벌레트 습격 그런건데 어떻게 쟤를 적으로 인식해서 죽여버리네 내가 어떡하냐 이거를 그냥 죽게 둬야되나? 일로와봐 공포를 걸.. 걸어야 되나? 너는 가서 지켜 여전히 지켜 엔두어 인생 저어 조 아 과란 아 아 엔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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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인쇄스 마련이 밸런스 밸런스 하나 잡았고 이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아 저 아닌데 내 생각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죽여버리자 그냥 귀찮다 아허씨 개귀청기구나 이 쌍 나 다 죽어 그냥 약하면 죽어야지 한번 써봐 야 왜 이렇게 일로 와봐 아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친구야 우리 애들 다 가는데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요 가자 야 기집애 어? 구해줘야돼? 아 잠깐만 아 너무 답이 없는데 구해주는거는 인간적으로 뭐 상태 이상 걸어서 다 기록시켜야되나 he hour stad 에어 인간스러운 writer svg 우 우 우 우 우 poss Wr 우 우 왜 뒤를 들어가? 정체가 뭐야? 죽여야 돼 싸워봐 심각한 부상 심각한 부상 좋아 일단 안죽었어 와봐 아이씨 저새끼 저거 어쭈 간을 봐? 얘도 위험한데? 아냐아냐 나는다 이렇게 하자 벌레 암흑 구체 그렇지 훌륭하지 살았지 이리와봐 이걸로 쿨 되는 동안 계속 때려봐 잠들고 난리지? 아 좋아 와 쟤 살리는거 진짜 힘들다 쉽게 갈 줄이야 리얼 살렸다 진짜 야 기분 어때 고마워요 내 이름은 자실리아예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야 아니 미친 게임이? 쟤 구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썩은 썩은 바스인지 나발인지부터 찾으러 가자 그럼 내가 죽이는 애는 아니겠지 에이 설마 시체에 이름 안 써있나요? 아냐아냐 걔는 이름 좀 길었던 거 같애 내가 이름 긴 거 짜증나서 죽였어 저기요 얘를 다 왜 이렇게 빨개 벗고 다니냐 구부당 가게 썩은 바스 면은 왠지 썩어 있을 거 같은데 내가 말하고도 어이가 없네 여기 뭐냐 어딨냐 여깄니? 사실 리안은 해결 아 일로 와봐 이렇게 없다고? 아 여기는 이름 있는 애가 없어서 창고는 이름 있는 애 있으면 대학 올라 그랬어 언제나 그러면은 자실리아는 끝나고 확실하게 아까 그 남편 죽여달라는 자 이름이 그 바스가 아니었고 여긴 잠을 잘 수가 있고 검은 구슬 잘 모르겠다 좋은 느낌이 없는데 좋은 느낌 썩은 놈은 어딨냐? 썩어서 여기 못 들어왔나? 야 나 자실리아 해결했는데 어떻게 생각함? 6만 5천 6만 5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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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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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검의 부름이야 도전까지 뭐야 어 씨바 아 어우 깜짝이야 개놀랐네 아 어우 씨 전지기물 나도 모르게 전지기물이라서 나는 겸치만 먹으면 돼 6만 5천인데 아무것도 없어 야 근데 6레벨이 막 언제 풀리냐 레벨이 11레벨인데 안 풀린다고? 와 진짜 많이 올려야 된다 레벨 지금까지 올린 것만큼 겸치 먹어야 돼 미친게임 다 해결됐나 보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해결됐나 보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좋아 자 어찌 그러면은 하아 무기론을 떠나기만 하면 그와 같이 감옥에 도달할 거라고 했다 어 굳이 얘기하자면 깬 거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열쇠 중에 두 개는 얻었고 지금 모든 NPC를 도룩내가지고 손에 넣겠어 자 청소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민 여러분 너무 많아서 거슬리네요 누가 NPC인지 기억도 안 나니까 사라져주세요 사라져주세요 꺼지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참 모여 파티원들 아이고 다 자고 있어? 싹 다 모여 벌레까지 아이고 좋다 아이고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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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중량 초과라니요 버리세요 야 잠깐만 왜 힐러를 봐 너희들 뭐야 너희들 언제부터 힐러 그렇게 좋아했어 이거 주인공의 힘을 봐야겠구만 아 잠깐만 중단되면 어떡하니 이 친구야 아 잠깐만 야 죽어 우리 애들 겁나 아픔 어 나약하고 어이구 나약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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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 청소였습니다 이제 모든 주민이 사라질 것이야 딱 들어가 자 주민을 죽이다 보면 어차피 캐스트에 도움 되는 녀석만 남을 뿐 딱 돼 온 세상이 적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얘 무슨 자신감이야 어 깡스 주제 정글곤도 못 이긴 사람은 덤비는 거야? 얘를 모르는구만 다음 싹 다 모이세요 싹 다 모이세요 아 겁나 좋다 이거 범위가 미쳤는데 왜? 기절까지 있어 자 일단 이거 청소해 주시고요 이거 청소해 주시고요 이거 청소해 주시고요 와 튼튼한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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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튼튼한데 와 튼튼 야 강하다 이제 슬도 게임은 별로지만 시간 잘 끌고 킥만 하고 오 오 오 오 혼내줘 그렇지 이렇게까지 다 개박살을 냈는데도 안 나온다고? 이거 진짜 오반데 이 주민이 없어 이제 마냥 많아 더러운 놈들 왜 안 죽는 거야 왜 안 죽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많아 죽여 와 겁나 세다 프리스트는 언제나 약하네 나가자 와 도둑 기능 좀 봐 문 열기가 필요하다 아 방어력 엄청 높아 그럼 저 얼마나 먹은 거예요? 꽤 먹었네? 3만 가까이 먹었네요 한 명이 땀 지금 무엇을 얼마나 박살을 해야지 언제쯤 저 문을 열어줄 것인가 설마 내가 문을 열어주는 NPC를 죽인 건 아니겠지? 아 너라면 알 수 있어 난 널 믿으니까 아 존나 쓸모없어 누구냐 여기 이거 관리하는 놈 술집을 다 찢어발겨놔야 되나? 하아 안되겠어 안되겠어 술집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아니 쓸데없이 너무 튼튼해 잠깐만 너희들 안 누려? 뭐야? 아 아 행정 쪽으로 가면은 알 수 있나본데 근데 그 행정으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 아 야 너가 날 가르치겠다고? 넌 내게 죽게 될텐데 야 누구야 너는? 커스트 엘리트 중 하나다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썩은 밭을 기다린다 그를 조심해라 이곳 어딘가에 터널을 갖고 있고 하아 그래 터널이 있어 이곳 어딘가에 그랬구만 뭔 일을 해야되는데 크림플펀치와 캐스터라는 남자가 있어 대장장이고 뭐 증류소 제조업자야 아 그래? 그래 그럼 그러지 뭐 여관에 잤으면 여기서 공짜 자는거 몰랐겠다 저기 좀 가깝기도 한데 여관에 가서 대장장이를 죽이고 증류소 가서 증류소도 죽이죠 뭐 아 나 지능 높으니까 대여를 해결할까? 돕고싶어 해결해줄게 나 바닥에다가 뭐 뿌려놓은거 같은데 지금 만화기 문단을 왜 뿌려놨어 아 유서 받았구요 증류소에 갑니다 아 이 새끼들 겁나 귀찮네 뭐 쟨 데냐 너희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응 아 아 아 아, 금 남았네 어, 네 형이 보냈어 다시 네 형한테 가면 되니? 어떻게 가면 되니? 저기 저, 저기 너 나한테 뭐라 그랬었냐? 아, 모두의 요청을 살펴보는 알려달라네요 그럼 남한테 말해도 되냐, 막? 어, 네 걸로 할게 13만 개 좋고요 아싸, 레벨업 좋고 좋고 크리스트 전문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끝없는 힐이야, 넌 힐 만해 사자 소생 있네 사자 소생 있네 안 죽여 그 누구도 죽게 둘 수 없어 애초에 죽으면 네가 먼저 죽어 체력 60밖에 안 되는 주제에 무슨 사자 소생이야 근접으로 맨손을 때리는 놈이 다 꺼져 지워버리기 전에 네 내가 해결했습니다 어, 어떤가요? 가틀라 나베트에게 말을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베트군 방종을 아, 방송 한 번 끊고 가야겠다 이어서 가죠